. EXT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토목건설업체입니다. EXT는 2022년 5월 3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0.33% 상승한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2일 대비 약 66.8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14일 267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3월 8일 744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5월 31일 1억 1,23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10일 1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EXT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4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1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6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0일 가장 많은 4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23일 가장 많은 6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07%에서 약 1.2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13일 약 5.8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22일 약 0.4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38억원이며, 2015년 250억 대비 약 154.9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3억원으로, 2015년 35억 대비 약 마이너스 138.1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13%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84억원으로, 2015년 30억 대비 약 마이너스 1362.5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0.18%입니다. EXT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1배이며, 지난 2016년 2.3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0.4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배이며, 지난 2016년 0.52배에 비해 약 73.8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6.38%, ROE는 마이너스 29.07%입니다. EXT의 시가 총액은 1189억 491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04위, 코스닥 종목 기준 821위, 토목 건설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638억 2,86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39위, 코스닥 종목 기준 805위, 토목 건설업 기준 1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5,82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84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89위, 토목 건설업 기준 1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84억 1,52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40위, 토목 건설업 기준 15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0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